이름을 넣어서 큰소리로 대하나 사랑한다라고 대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심지어 늦게 되나요 우리의 이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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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! 이안! 사랑한다! 이안 work 은영 예로부터 북은 전장에서 명령을 전달할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진공군은 출전을 알리기 위한 북으로 출전한 용사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용사들 권투를 기원하기로 울리겠습니다. 북은 총 3번 울리겠습니다. 북이 울릴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번째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두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 세번째는 생사고량을 함께하는 전을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민국을 위해 우리의 사랑 이 시장인 나는 우리의 사랑 전부에 있는 날씨가 흔들어져서 한복이 열려져 이 시신사다 그렇도록 부사담자님께 대한 경매가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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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